다 왔는데 이거 위로.. 위로 갈라니까 안가네요? 아 저 왼쪽에 바로 있다 저거 연결하고 여기서 잘 가는데? 여기서 위로도 잘 가잖아 봐봐 근데 저 위에서는 왜 위로 안가졌죠? 여기서 위로도 잘가져 저렇게 내가 너무 고개를 들어서 그렇다고? 아 이거 각도가 안 나오네 팔을 뻗으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더 머네? 되게 멀잖아? 아 이거 근처에 하나 있지 않나? 잠깐만 일단 여기다 연결하고 어어 어디가니?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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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큼났다 저거 떨어졌어 이제 이야기할수 없어 하지만 연결할수 있다 잘 떨어지네이 자 가자 연결하러 가자 민들레 있으면 민들레 먹는 것 같겠어 너무 위험해 여기 한 번 올라가볼게요 민들레 있는 어? 어? 너무 짓각인데? 이 새놈만 연결하면 되네요 민들레 있는데 위로는 안가 이게 안돼 올라간다 크리스탈 간만에 먹네요 어 뭐야 어? 어? 어 깜짝이야 아 나 끝난줄 알았어 덫인줄 알았어 함정인줄 알았어 함정이 깜짝 놀랬네 로봇인데 나는 이것도 함정인데? 민들레 왜그래 왜그래 어 깜짝이야 쟤네 뭐야 저거 이상한 애있네 저기요 야 뭐야 아이 친해지지도 못하고 인사좀 하려고 했는데 벌써 가버렸네 어디간거야 어 나는 올라가야지 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누릴게 그 다음에 연결할 수 있는게 저 밑에 세개는 다 연결 못하는거고 어 어 저쪽 가봐야 알겠는데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이거 이거 그런거같애 투석기 딱 봐도 투석기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한번에 날아갈 수 있을듯 타이오 주인님 팬카락과의 감사함으로 고맙습니다 어 투석기네 하나 둘 이쪽이 아니고 반대로요 반대로 땡겨고 저 반대로 하나 둘 우우우우우웋 가자-가자아- Wash-is-w-w-w-w-w 우우후우우우우우워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uzzsehhh... 푸우우우 Account 우우우우우우- letsp- heartdzase-w-wㅋㅋ 오들이 Trail 저기 연결할거있다 자 오른쪽 두개 뿌듯 그내? 그대로 딱 잡아주시고 민들레 몇개 남았지? 3개 남았나? 아 이거 밤되네 또 잘 안보이는데 넌 멀다 한번 더 해야될 때 이런거 이제 여기서 틀어주세요 이렇게 약간 틀어줘 그래 다음거 가는게 쉬운거 같애 어딨지? 중간에 자라는디 어디갔어? 중간에 자라는거 앞에 있는거구나 어두워서 안보이는거구나 부금 신나는거 틀어달라고? 잘거 같다고? 그러면 여기 이 게임에 부금에 맞는게 좀 그럼 제가 하나 생각하기엔 이게 맞는거 같은데 이거 잠깐 틀어드려서 잠좀 깨워드릴게요 가자아 연결하면 될거같아 연결하면 될거같아 아 모자란데? 아하 어때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울리지 않습니까? 드렌볼 생각나요 드렌볼 저승끼 여기 위로가서 한 번만 더 하면 될 듯 굉장히 조잡해 지금 연결해놓은게 애초에 위에서 하나씩부터 밑에서 하나씩부터 했으면 되는데 지나가려다가 생각해보니까 혼자만 가면 소용이 없어 식물이랑 같이 올라가야 우리가 깰수 있는거거든 자 이거 먹고 자 이거 먹고 어디였지? 바로 옆에였지? 연결해주시면 두개 남는건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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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자 아무다나 연결해도 되겠지? 자 뭘 우리 스타 식물이 어흔 두개가 남았네요 두명의 전기만 빨아드림 되겠거야 천진만하고 야무차 정도 지구인들의 귀가 다 모였다 전기흡수에 맨 위에 두개있어 오케 글라이더 녀석 나 민들레 많이 있는데? 아냐 쓰지마 꾸졌어 이거 타고 올라가자 글라이더가 더 좋은데 너무 위험해요 아 뭐야 중간에 다 떨어지는거야 똑바로 자꾸 올라가란 말이야 한 번에 가자이 근데 저기 어딘데 어휴 야 어디야 야 어디야 어디로 보내는거야 나를 날라가 버렸잖아 여기부터 여기부터 날라가 버렸어 날라가 버렸어 어? 민들레 하나 있었는데 억울합니다 아 억울합니다 민들레 하나 있는데 왜 아 진주다 진주 이거 뭐야 나 어디갔어? 아 여깄구나 뭔가 뼈 뼈가 다 분리됐구나 역시 글라이더가 좋은걸로 약간 위험하긴 해도 안전수치 잘 지키면 되죠 여러분들 말이 맞는걸로 어 저게 하나 쩌위에 하나 저게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어 위로 딱 화면 안되네 너무 위로하면 위로안된다면 밑으로 바람을 잘 타가지고 스웩 슈~~ 슈오 limiting 슈후 아 볼까요? 식물도 있ende에는 바람이 없잖아요 바람이 없으면 안되나보데 블라이더가 바람이 있어야 하나 본데 봐봐 안타지네 이거 타고 와야지 여기 근처에도 하나 있지 않았나? 조그만거? 어어 안돼 안돼 저 오른쪽에 있는 섬들은 안되는 섬들인가? 자 갑시다 투석기 글라이더 한번 보여달라고? 자 투석기 다 한번 보여드릴게 이거 좀 그렇지만 걸어갑시다 그냥 흐흐흐흐흐흐 어? 조종해서 가는거도 글라이더 한번 보여줄게 그렇지만 걸어가는게 낫겠어 야 걸어! 걸으라고 걸어서가 걸어서 걸어서 위로 올라가자 워킹 이거 나뭇잎 뭐지? 안전하게 두개만 먹으면 되니까 중간중간에 나뭇잎이 있어 저거 투석기인가? 거대 식물소리인거 같애 거대 식물소리인거 같애 자까만 이쯤에서 체크를 해야돼 어디 우리 먹을게 두개가 어디있는지 어음 저 위에 하나고 하나는 없는데 저 위에 또 세이브 포인트 있네요 어? 더 올라가야되나? 이거 타고 올라가면 되겠다 아 너무 가팔라 이제 위험해 어어 못올라가? 팔을 굳히라고 되게 열심히 일한다 목이 꺾이는데도 오른쪽 저거 저거 타고 올라갑시다 걸어서는 좀 제발요 제발 아 아 아하하 하하 하하씨 뭐야 나 나 머리 어디갔어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 어우아 어어 어어 어우 잠시 갑자기 갑자기 뭔가 썰렁했어 목이 썰렁했어 ㅋㅋㅋㅋ 못봅당했지 어 어 뭐지? 각도가 안나와 이제 올라가기가 힘들다 이거 타고 올라가야겠어 자 민들레 떨어졌죠 저거 글라이더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없나? C 없어 C? 자 천천히 뭐 이거 자라있는게 없고 다 이거밖에 없네 뭐 자라는거 없나? 아 저깄다 아 멀어 멀어 점프대 쓰자고 저건 날 죽일 점프대야 위험 굉장히 위험해 자 천천히 피땀 흘려서 가야죠 눈에서 후레쉬 나온다 자 여기 여기 타고 여기 식물 어디있었지? 바로 앞에 있다 식물 간만에 타는거 같구만 자 이거를 이제 올라가야되는데 그냥 무조건 올라가 가자 쭉쭉쭉쭉쭉쭉 쭉쭉쭉 줄을 얼기설기 많이 해놔야 이제 떨어질때 잡을것도 많아지고 저기 하나있고 세이브 포인트도 있어서 다 왔어 어 어 어 어 아 저거 연결해야되는데 뭐야 세이브 포인트잖아 여기 여태까지 난 뭘한거지? 죽으면 저긴데? 나 저 밑에서 올라왔는데 어 맞춰봤자 어어 뭐하시는거죠? 똑바로 안잡아요? 이거 타고 가면 되겠어 가자 가자 올라가자 쭉 저거 먹고 위에 세이브하고 마지막 엔딩 궁금하다 자 뭐가 될지 이 식물은 자라서 뭐가 될까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어 조심해 조심해 내리막기 조심 누구드라씨 아 무서워 바람 소리봐 아 무서워 바람 소리봐 거의 성질거리 짜자자자자자자 어어어어어어어 아 어디가 왜왜 왜왜 어어 왜왜그래 왜 lig 아 무서운가봐 Bug Möglichkeit 왜케지? 그냥가 어어 왜 부끄러워해? 몰라 자꾸 지 꺾여 어,뭐지? 큰일날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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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옼 잠깐 카메라 돌리세요 으어어어 떨어진다 떨어져 조심해 조심해 어어 어어 붙어 붙어 개구리 아 저거 붙어서 가야되는데 굉장히 위험하구나 자 일단 여기서 잡아놓고 굉장히 위험해 지금 잡으시는 곳이 다 위험한데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캐럿캐럿 여기 여기 왼쪽에 하나 있거든 아 제발 진짜 제발 똑바로 잡아줘 어? 화나면 다 불태버릴꺼야 아 제발 됐어 됐어 어디까지 올라온거야 야 되게 많이 올라왔다 그걸 보니까 지금 해발 몇 미터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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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발짝 갈라고 하지마 아주 천천히 잡을거 없니? 잡을거 없어? 으하하하 어 애가 이렇게 어설프 애가 됐다 흐하하하 호세부리지말라고 위험해 주겠는데 괜히 호세부리고 있어 서있어 이녀석 자 가자 제 몸이 어설프다니깐요 됐다 이거 꽂을 수 있겠지? 됐어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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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좀만 더 힘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영양분 영양분 보충해 오케이 나이스 칠인데 왜 화면이 바뀌지? 와우 온성 폭발 됐구요 저기 있다 우리 우주선 우주선이 로봇이 생겼네? 다 왔어 다 왔어 하나만 더 꽂으면 돼 모양이? 야 근데 이 게임 의도했나봐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얘기하니까 나도 자꾸 그런 생각으로 들어요 지금 지금 방금 뭐가 부셔지면서 방울 두개가 생겼는데 아 여러분들 얘기해서 그런가 아니면은 이 게임이 의도한건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게 나만 그래? 음란막인가? 세뇌된 세뇌됐나? 세이브 저기있는데 그쵸 걸어만 가도 되잖아 잠깐만 나 왜 여깄지 근데 나는 왜 여깄어? 여기 있으면 안되는데 내려가자 그쵸 그쵸 한번에 내려가진 말고 대단한 녀석이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허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他們 다시 올라올 뻔했네 됐어? 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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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 저거 보이지 저거 우린 저쪽으로 갈것이오잉? 아냐아냐 이거 한 번 더 타.. 중간에 갈아타 하자 갈아타 환승해 환승환승...여기 꼽아주세요 내려서 그 느낌 그대로 가면 돼 이것도 한 번에 안갈 것 같은데 아저씨 저기까지 가나요? 안될 것 같은데 안될 것 같은데 되나? 되나? 어 된다 된다 될 것 같아 아아 아저씨 아저씨 아 이거 바로 앞있네 진짜 너무하시네 나 죽었다 나 이거 각도가 안좋아 내리받길 컨트롤좀 해주세요 뒤에 생수 약수통 6개 넣어놨어 컨트롤 가능해 호호 호호 저거 됐다 이쪽이야 어 큰일날뻔했네 내려갈뻔했네 어 뭐야 왜 왜 안잡아 손에 힘이 떨어졌어 멍청한 녀석 포기하지마 넌 이정도가 아니잖니 오케이 울부짖었다 그는 슬프게 쓰 타고갈게 없는데 없으면 뛰어 이 녀석아 없으면 뛰라고 저기 하나 있네 뛰어 이 녀석아 stock 하나만 꽂으면 되는데 talk 탈것이 필요해 구우우우우우우우우우 자 잠시만히 저거 타고 가면 됩니다 아 아 각도 그리같네 이거 깍두 굉장히 크지 같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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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올라가자 어딘지 올라가는게 좋지 않겠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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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